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맛있었으면 좋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시간 이때 밥 먹어야 하니까 좀만 먹자! 이것도 한 끼도 쳐주나요? 이거는 한 끼도 안 쳐줘 이게 제 ל.. 그냥 다 먹어야 하네 해야지.. 선물을 깨달아 3시간 후.. 고마워 바다 백날 괜찮다던가? 부끄러움이 주장을 waiting ㅋㅋㅋㅋ 끝!! 캡 tortoise 여기.. 짬뽕 국물만 파는거 아나? 소금 먹어볼게 볶음 소금 맛있다 계란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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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네 이제 주차를 하고 다시 나갈 거예요 되게 부담스럽다 이번에는 피자집의 제도장 두 번째 끼니는 피자 간식이라고 하죠 맥주가 비어 어어 코로나네 좋아하잖아 나 생매기 먹고 싶어 나만 없어 대구 첫 술은 맥주 짠 대구 첫 술은 맥주 대구 첫 술은 맥주 대구 첫 술은 맥주 왼쪽 잘했어요 여기는 스타일러가 있네요 갖고 싶은데 이거 써 보자 이제 다시 또 먹으러 나가겠습니다 1박 10끼를 위해 치킨 한입만 먹고 바로 나갈게요 예쁜데가 되게 많아요 몇 끼째지? 이번에는 여기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또 점심 먹어? 여기 멋진 거 있어 환상의 맛전골, 이름이 너무 귀여운데? 막걸리 먹을래? 불러야? 귀여워, 어? 생명인가? 아 이거 물 아니구나? 야 너 이거 먹어놔야 이거 육수였어 왜 물을 클로즈업 하고 있지? 소주가 대국 소주인가? 금복주 지역 소주 마셔야지 안주는 거 좋고 얘는 샐러드에 넣어 어? 앞에 뭐 듬전도 있네 나 뒤에 저거 하나만 주라 소주 마셔야지 여기 성막찬들아 마늘이 좀 적어 보이는데 거기 뭐지? 중앙막찬들아 아 중앙목창 삼성동 거기보다 다 삼성동 거기보다 더 삼성동 거기보다 더 점심이 더 맛있게 여기 보니까 떡볶이도 이렇게 다 되게 따놓으시더라고. 유노병의 떡볶이? 그것도 보니까 이게 따로 나오고. 먹어봐! 그 마늘 여기 찍어 먹는 거 아닐까? 그럴 거 같아 야 거의 무슨 마나 소스 수준이야 지금 수염이 있다 이거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예예 그래가지고 김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수고해요 솔직한 심정을 많이 봐라 짐벌이야? 짐벌이야? 요리랑 좀 더 웃겨 약간 오프숄더 느낌인데 이렇게 고춧가루 초콜릿 그리고 고춧가루 소시지 그리고 수제 역시 나는 구이파인 것 같애 어? 구이파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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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데프리카 느낌 불씨네 오늘은 데프리카 느낌 불씨네 이 집이 이름만 같고 다른 곳이어서 지금 일단 떡볶이 먹으러 가고 있어요 보면 계속 얇아 보이지? 냅긴 하지만 떡볶이를 먹고 경산에서 미팅이 있어서 넘어갈 건데 시간 되면 근처 파스타도 먹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들었지? 떡볶이집 도착 겨울 놀이 먹고 싶어서 은근이에요 고짐적으로는 안팎하게 드시면 안정도가 먹 occupied 운송앗 치킨 라면 라면 워싱라면 보상도에 납작 만든다 한국식 이 떡볶이 2차 근데 거기서 쿠티스 안 먹은 이유가 투명해요 여기다가 가떡이나 버섯 떡볶이 먹고 경상으로 넘어가요 배가 터질 것 같아 한 번쯤 와보고 싶었던 카페에 도착 아, 잔인해 와, 잔인해, 눈 파는 거야, 지금? 세상에 안 파진다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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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이게 눈에 그렇게 좋은데 이게 눈에 그렇게 좋은데 이게 스윙스 라이브 누군가가的 눈에 그렇게 좋은데 아, 잔인해, 눈이 떠오르 지면 아, 잔인해 아, 잔인해 이상해 보다 어휘 샴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